황도맛이라는 신성복숭아 판매.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혁명농가 판매상품 신성복숭아 판매합니다. 황도맛이 나는 신선복숭아. 속과 1kg15가 네오. 신선복숭아는 속이 노랗고 진한 당도. 품종 자체의 특성으로 자금, 황도맛, 새콤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분 추천. 신선복숭아 원산지, 경상북도 경산시. 신선함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포장 후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 첨구사항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선복숭아 1kg 속 판매가격 27,900원 무료배송 신선복숭아 2kg 중소 29,900원 무료배송 신선복숭아 2kg 중대 33,900원 무료배송 신선복숭아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